얼굴 되게 순하게 생기셨는데 몸이 이렇게 너무 좋아 사랑해요래 학교할 때 너무 귀여우시다 아 진짜 흥이 많은 분인 거 같아요 잘생기긴 했다는데 맞아 안녕하세요 선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앵두입니다 네 오늘 보실 분은 데이브 일대폰소라는 농구 선수분이신데 원래 필리핀에서 활동하시다가 최근에 저희 나라에 한국의 키티 승객에 들어가셨거든요 그분의 인터뷰를 보면서 어떤 분인지 알아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해봅시다 엔드 베이비 오빠 오빠 강남스타 용기 구독 좋아요 사랑해요 붐붐이 아니 붐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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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대폰소의 링깐 인터뷰 오 나 한국어만 잘하시는 것 같은데 제 이름은 샨 데이브 G 일대폰소 제 이름은 제 이름은 제 이름은 데이브 엔드 베이브 뭐하는거야? 이건 동감이네 제 머리는 한국인줄 알 것 같다 그리고 내 얼굴은... 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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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인줄 알 것 같다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다 나 처음에 한국사람인줄 알았어 나 일본분인줄 알았어 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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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나 참 banking 나 정말 웃긴 사람 나 요즘 뷔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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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뷔시오 뷔시오 한국어 글자 한국어 할때 너무 귀여우시다 내가 잊었을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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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유니폼 숫자의 이름은... 제 유니폼 숫자의 이름은 77 럭키 세븐인가? 럭키 세븐 필리핀에서 제 이름은 77 제 아이돌은 루카 덕시 그리고 너무 재밌는 숫자 77은 그냥 즐거운 숫자 11의 이름은... 한국의 첫 음식은 삼겹살 맛있겠다 먹을 줄 알아 삼겹살 진짜 맛있지 그리고 여기 정말 멋있네요 바스켓볼을 좋아해요 비디오 게임을 좋아해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하루 종일 저녁에 아무것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즐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아... 게임으로 갔지 제 아들에게는 더 좋은 답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싸이, 싸이은 한국의 팝스타를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성경이 되게 밝아서 그런 노래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한 소절 불러달래 진짜 흥이 많은 분인가요? 제 좋아하는 K-드라마는... 솔직히 저는 K-드라마는 못 봤지만 한국의 영화처럼 파라사이틀, 다윗보이, 다윗보이 약간 루아르 이런 다크다크한 장르들 좋아하시네 한국의 영화는 다른 미국이나 필리핀 영화는 한국 영화는 더 강한 한국 영화는 그 전국 영화는 수원에서 소울에 시원에서 주로 이렇게 하시나보네 한국 영화에 많이 봐야죠 여행이 이곳에 너무 많은 곳에 그곳에 도착하시나보네 내가 해주고 싶다, 안 해. 해줄 수 있어? 영어 할 수 있어? 레스터로 프로스퍼런 말이야. 레스터로는 KT의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야. 그리고 여기! 여기! 여기? 여기? 한국어 어렵지? 영어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야. 영어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야. 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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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석은 잘생긴 해.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야.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야. 그리고 던질의 많은 사람이야. 너희들이 더 훌륭한다는 말이. 그래서 마우세를 더 달릴 수 있어.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야. 우리와의 플러스는 홈을 다 meses. 여러 편의점을 다 좋아해요. 나의 플러스의 전 Sozial마다. 그리고 또한 팀의 상체를 정말 잘 아iggling. 모든 사람들과 우리에게 GMO가 상승하는 precis. 난 정말 감사합니다. 겨울이 있어도 비추지 않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사랑해요, 붐붐이 진짜 나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 너무 재밌어서 묘하게 그냥 듣게 된다. 그냥 그냥 듣고. 맞아, 너무 재밌어. 와, 불하트다. 귀여워, 귀여워. 되게 많이 웃으시긴 하다, 진짜. 맞아. 실제로 만나면 되게 재미있으신 분 같아. 전체적으로 보니까 눈빛이 다르다. 와, 얼굴 되게 순하게 생기셨는데 몸이 이렇게. 나 그래도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 처음에. 이렇게 보니까 운동선수는 어렵겠나. 응. 아까 봤을 때는 그냥 순딩순딩한. 맞아. 사람인 줄 알았어. 우와. 다른 선수보다 팔뚝이 훨씬 더 크신 것 같아. 다르게 보인다. 응응응. 와. 너무 좋아. 아, 이거는 필리핀에서 했던 그런 건가 보다. 오, 넣는 것마다. 되게 잘하나 봐. 응, 잘하는 선생님이 한국 가지고 와가지고. 응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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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음~~ 퇴근길 영상? 봐봐도 이렇게 퇴근하니까 갑자기 순해졌어 팔뚝이 가려지니까 순해지는 것 같아 사랑해요래 아 펜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줬어 벤서비스 최고다 벤서비스가 진짜 그냥 얼굴 봤을 때 되게 친근한 느낌 느꼈었는데 또 경기하는 모습 보니까 완전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 맞아요 이게 경기 보기 아무래도 이렇게 낯시했던 팔뚝이 드러나니까 팔뚝이 있고 보이고 안 보이고의 느낌이 진짜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인터뷰 봤을 때랑 운동화 때랑 차이가 많이 있거든 네 퇴근길이랑은 또 다른 한국 여자들의 이상형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하하하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안녕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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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